사업, 금전, 또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좀 정체되고 미뤄졌던 일들이 풀려나가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2021년도가 소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띠분들의 응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신축년 2021년도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천원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운세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통적인 소띠분들 연령대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운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한 운세는 생년월일, 그 다음에 이름까지 알아야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소띠, 신축년, 나가는삼제, 또 전체적으로는 사업, 금전, 일적인 부분 이런 것들 또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좀 정체되고 미뤄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5살 정축색 분들 이분들은요 신축년에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해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알린다는 건 그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았거나 그랬던 분들은 이제 그 일적인 인정을 받고 또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나를 알리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면접을 봐서 취직이 되는 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라이센스 취득이 올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취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7살 울축생 분들 네 문서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서운은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하는 그러나 생월일에 따라서 이 문서운이 조금 부정적인 문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이나 일하는 곳에서의 인정을 받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도 사업 시작하셔도 괜찮은 그러나 규모는 너무 크게 벌리지 말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49살 개축생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개축생 특히 남자분들이요 이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일이 뭔가가 잘 안 풀려요 사람의 이런 돕는 운도 약하고 또 이런 어떤 일적인 부분이 자꾸 정체가 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올해 명예운 생깁니다 명예 그 다음에 금전 제일 중요하고 반가운 소식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운 명예가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은 내 이름으로 된 어떤 문서 자격증 집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한다 좋은 의미에서 들어온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1살 신축생 분들 금전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손에 없고 큰 돈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내가 먹을 거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해고요 대신 또 개중에는 혼자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소띠 분들 운사를 들어봤는데요 또 대체적으로 운은 다 좋으세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게 49살 분들 전체적으로 운은 좋으신데 9살이 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제가 초반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소띠 49살 여기에 한된 평균적인 운세를 말씀드린 거고 생년 월 1에 따라서 운세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9수면 다 나쁘지 않나요?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는 복삼제 또 복 9수에도 복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인들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9수라고 해서 꼭 나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9수 괜찮습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처절히 계시지 말고 다시 기운 내셔서 상반기 그냥 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결혼 못 하신 분들 결혼 하시는 분이 있다 하셨는데 뭐 살의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? 모태솔로 였던 분들 있어요 모태솔로 근데 2020년도 작년에 41살이 되셨던 분이 오셨어요 결혼을 하려고 선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시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 운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시도를 했음에도 잘 연결이 안 됐다는 건 모든 게 인연법이 있어야 돼요 때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늦어지는 분들이 계셔도 좋은 인연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연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으면 좋겠고 혼자 사시는 분들 사주 상에 타고나기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내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를 정확히 아시면 대처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결혼 못 하신 분들 올해 좋은 인연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 응원하겠습니다 신축념 화이팅 감사합니다